아 여기 바로 이거야? 들어오자마자 있네 와 무섭게 생겼다 8,000원 입니다 불마원 매치 드디어 오늘은 인터넷에서 올라온 랭킹 1위 가장 매운 라면을 샀습니다 단판 21점 단판 12점 단판에서 15점 접어주고 지는 사람은 끝까지 먹고 이기는 사람은 자기 워크를 넘치 먹고 15점 그럼 지금 내가 딱 지는 15점이 아니라 15점 올려놓고 시작해야겠네 15점 여기다 점수 날 때 딱 보여주면 내리면 돼 그러면 보기 좋지 보이지 않아 그렇지 15점 15점 시작이야? 알아서 해 내가 먼저 해? 응 알아서 해 응 응 아 힘들어 아 예 16점 15점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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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7대 1 자 17대 1 17대 1 아 정신없다 1점 먹고 그러면 내가 지금 두 번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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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렀어 내가 너를 불렀어? 야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기죽을 났네. 큰일 났네. 가자. 해보자. 자. 정. 아까 17점 정도였는데 큰일 났네. 이제 반전하기가 되겠다. 반전. 구석탱이로 이런 것들 하지마. 가자.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 잘해? 잘해. 오니까 오니까. 너. 맞었다. 손 떨린다. 자.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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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5점. 5점. 6점. 아 아 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빨리 쓰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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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빠 빨리 어차피 그 때 끓인 거 똑같은 거 같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면까지는 좋다 면은 시골총각처럼 생겼는데 아 아 자 이상할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닫았다 어디 니가 대충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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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심을 안 먹고 먹기 때문에 각자의 위벽 보호를 위해서 각자 방식대로 아 시원하게 땀 한 방울 홀렘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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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아 아 땀 들어갈 것 같아 여기는 땡쳐먹은 느낌 지금은 아 무섭다 국물을 먹으라니까 이게 찐인가봐 보인다 이리저러 가는게 끌어낼 수가 없어 25분짜리 축구 한게임 뛰고난 느낌 이리저러 가는게 나 준다고? 배가 보여 정신이 혼매지겠다 아우 근데 맛있어 들이켰습니다 아 끝다 먼저 근데 이거 재밌게 하려면 먹어야 돼 뭐?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속이 아플 것 같아 먹지마 나 이제 생각해 면만 먹어 오빠 충분히 매워 아빠 오늘 오빠 국물을 먹여 니네 오빠 국물 그니까 오빠랑 아빠랑 비슷하잖아 배 아플라고 그래 아 배 아파 속이 이만큼 먹었어요 아 이거 안 나오고 이만큼 이게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게 위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프지 네 속이 아프지 어 약 먹자 이거 너무 맛있다 죽을 뻔했다 아 아 아 마지막 거는 왜 매트를 맞고 딱 들어온거야 어 그래도 15대에 몇까지는 갔어야 될까 15대에 20까지는 다음에 뭐 와 그럼 진짜 이거 꺼낼 때 그 시점에서는 정신이 가뜨라 일단 감사합니다.